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활동 중인 모델 조경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캐스팅을 가거나 아니면 가끔 일을 할 때 혼자서 머리를 하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당연히 이 왁스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왁스를 제가 아무래도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왁스를 써봤는데 굉장히 쉽게 금방 머리가 무너지고 되게 또 대만에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모를 쓰다 보면은 금방 머리가 망가지 않아요.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왁스가 좋을까 하다가 최근에 만난 제품이 이 K-FAN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면 일단 유분기가 없고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많이 끈적이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아요. 네, 머리가 이제 완성됐는데요. 굉장히 지금도 방금 제 손에 발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 안 씻었는데 끈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뭉치지도 않아요. 머리가 지금 원래 왁스를 많이 바르면은 떡진다고 하죠. 뭉치지 않아요. 쉽게 뭉치잖아요. 근데 뭉치지도 않고 지금 스프레이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헤어 스프레이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정말 오래 가겠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네요. K-FAN이 네, 아까 제가 안전모를 써도 머리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직접 시범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썼습니다. 벗어볼게요. 뭐, 이 정도야 뭐... 네, 여기 정말 여기 발랐던 부분들 그대로 안 죽고 살아있죠.